1. 장세기 4장 3절에서 5절 옥대고 그룹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유아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의 육하원칙, 예배를 육하원칙을 통해서 살펴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하원칙을 통해 살펴보는 예배 소제목은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리는 것인가를 시간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에 따라 제각기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상천하지에 오직 여하는 하나님시오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하는 하나님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세전에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이 특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레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섬긴과 예배의 상관관계를 또한 살펴보면서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레굽 7장 16절 말씀입니다. 추레굽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광야를 지금 4등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레굽 7장 16절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즉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레굽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을 예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추레굽 7장 16절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불이 사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뜻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보냅니다. 추레굽 8장 1절입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레굽 8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추레굽 8장 20절입니다. 추레굽 8장 20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추레굽 9장 1절입니다. 추레굽 9장 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는 마음이 강박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꾸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중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보내라는데 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추레굽 9장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추레굽 9장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추레굽 10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략에 히브리스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줬을 때는 깨끗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스 9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아담의 원지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했고 우리도 이 성령으로 고백을 하고 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았을 때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전 재산이 아깝습니까? 이 생명이 아깝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 또 이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9절에 섬긴다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스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으로 누구를 섬긴다고 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수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끊게 하시고 또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스 1장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서 저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저 천국에 데려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복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즉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가 연락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스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빛불임을 얻기 위해 여태가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됐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불임을 얻게 하기 위해 여태가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한 이유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조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무험바되었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냥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되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내가 뭐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다. 자꾸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에 빼앗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빼앗길 수도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이유가 그리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구속해서 깨끗하게 할 때는 하나님을 성격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누가 드린다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성격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성격해야 한다. 즉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더 강하게 말하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감당하지 못할 거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거 아시고 여러분이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면 또 섬기게 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는 내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이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정 요하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백성이 이 구원받은 백성 이제 하나님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요하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성경에 필요한 그 모든 명령 이 모든 명령을 받아서 제사법을 따라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요하를 교행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여 내 하나님 요하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요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여기서도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리 지키랍니까 아니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저렇게 사는데 그래도 얼굴이 항상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힘든데요 하나님 힘든데요 좁은 길인데요 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마음을 다해서 괴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섬기라 섬기라 맞습니다 괴행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여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고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요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합니까 요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하의 말씀 안에서 요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 요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하의 말씀대로 그래서 추리기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사로 은약한 자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택한 자와 은약을 맺으신다고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0편 89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9편 3절입니다 택한 자와 은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은약을 맺으며 내 종다의 세계에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은약을 맺습니다 이 택한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와 은약을 맺기까지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은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은약을 맺으시고 이 택한 자와 은약을 맺으신데 이 은약을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합니까 10편 50편 5절입니다 택한 자와 은약을 맺었는데 이 은약을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합니까 제사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와 은약을 맺은데 네가 내 은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예배를 통해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은약을 지킨 사람은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고 은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몰아 곧 제사로 나와 은약한 자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은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제사로 은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배가 연락이 되면 내가 이 기록한 축복을 다 주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임할 것이다 이 은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네게 부족함 없게 하고 저 맹시한 땅에 들어와서 영생 없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제사로 은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택관자와 은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관자와 은약을 맺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로 은약한 자 그래서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유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영무용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손에 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봄의 축복대로 바라봄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기에 들린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을 찾고 있습니다 죄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 한 사람 죄종 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께 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성공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믿음에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과 아베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참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베를 통해서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처럼 유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성에 살던 수가성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나오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뿐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이처럼 예수를 나의 구조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허물과 제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는 것을 예포하는 출애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성기며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로 언약한 자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한 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며 우리에게는 특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큰 특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 이 큰 특근인 이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과 언약한 자만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릴 때의 신념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룩한 산 제사를 드려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의 내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송강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온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영혼이 잘 때, 범사 잘 때 영혼과 간간한 축복을 받듯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기뻄이 넘치는 이 축복입니다 희대결의 축복입니다 이 희대결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유브라델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손만대로 또 이웃에게까지 넘쳐가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감사합니다.